내일부터 나간다고? 왜? 그렇게 빨리? 인수인계 할 일 있어요. 호텔 둘러보는 것도 만만치 않던데 뭐. 그래. 기왕에 도와드리기로 한 거 화끈하게. 알았지? 누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. 그냥 마지 못해서 나가는구나. 마지 못해서 나가든 어쨌든. 시작하면 잘하잖아 우리 정수가. 안 그래 여보? 그보다도 사돈 때가 어때? 시끄럽지 않아? 예. 장인어른 앞으로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았어요. 받지는 않으시지만. 무슨 전화? 확인 전화겠지. 신문에 난 게 사실이냐. 평소에 잘 만나지도 않던 동창들. 뭐 사돈의 팔춘까지 전화하고 그러잖아. 그런 것 같아요. 저걸 어쩌냐. 아휴 한동안만 그러겠지 오래 가겠어. 미영이는 평창동에 갔다고? 예. 근데 그쪽도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. 아휴 자식이 애물이다. 말년에 딸 하나 생겨서 좋다고. 그 으 으 으 그만 올라가 봐 으 으 아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라 정수감순 애야 으 으 아 아 아 진짜 둘이 사둔 때 식구는 없는데 참 일도 많아 아